안녕하세요 그린세이버입니다. 개미 예전하고는 많이 차이 나거든요 지금 예전에는 막 버글버글 했고 지금은 또 줄어들다가 갑자기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줄어들었다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 조금 남았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여기서도 한 번씩 볼게요 보거든요 그렇게 동무기를 이제 설치를 할 거예요 동무기를 설치를 하니까 개미가 이렇게 몰려 가지고 자기들의 먹인 줄 알고 먹이를 가져가서 집에 갖다 놓으면은 자기들 굴에 갖다 놓으면은 창고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씻는 데도 있고 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모 개미들이 동무기를 또 챙겨 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여왕 개미한테 먹으라 먹고 새끼 낳아라 알라라 하고 주면은 여왕 개미가 그걸 먹고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개미들이 잘 먹고 잘 모여 가지고 잘 이렇게 동무기를 집에 가져가서 창고에 싸놓으면 여왕 개미가 먹고 끝 요런 식으로 정리돼요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죠 짧은 시간 안에 요런 식으로 개미는 정리 이렇게 전체 샷을 보면은 요기 요기 요렇게 세 군데 그리고 밑에도 나왔는데 밑에는 영상 안 찍혀 가지고 이렇게 개미들 요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실패